그럼 지금부터 우리 수업의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갖게 될 것인지 또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인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후로 나오는 수업을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로서 작용할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을 보시고 이것이 이해가 된다, 또 재미가 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수업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현재의 마음의 준비가 된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거나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 여러분이 이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만날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 라는 뜻이니까 현실로 돌아가셔서 이러한 지식이 필요할 때까지는 이 수업을 공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Web1 HTML과 인터넷 수업의 예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현재 몇 개의 웹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웹사이트를 보고 있나요? 인덱스.html과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표현하고 있는 세 개의 네 개죠? 네 개의 웹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사이트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웹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상상력을 통해서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현재 우리의 웹사이트의 리스트는 현재 몇 개예요? 세 개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력을 통해서 저것이 세 개가 아니라 몇 개? 1억 개라고 꼭 상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1억 개의 리스트가 있는 상황에서 단 하나의 웹페이지를 추가했을 때 어떤 절망감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상상력으로 시뮬레이션 해 보셔야 됩니다 해 볼게요 우선 저는 3.html이라는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duplicate, 4.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4.html이라는 파일은 PHP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담을 겁니다 PHP라고 하고요 그리고 PHP 홈페이지에 가서 PHP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소개 글을 카피해서 여기 있는 내용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했어요 그리고 4.html 파일을 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걸로 끝내면 되나요? 아니죠 PHP 페이지를 추가했으니까 PHP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리스트를 글 목록에 추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글 목록이 현재 몇 개 있다고요? 1억 개가 있다고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4.html에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4.html 파일을 목록을 이렇게 추가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끝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로 갔을 때도 PHP로 오기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제일 끝에 추가한 이 항목을 모든 웹페이지에 몇 개요? 1억 개의 웹페이지에 하나하나 추가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1억 개의 웹페이지에다가 하나 저 리스트를 추가할 때 아주 빨리 처리해서 0.1초씩 걸린다고 해도 100일이 넘게 걸립니다 어때요? 웹페이지가 많아질수록 웹사이트의 규모가 커질수록 순수한 html만으로는 점점 커지는 그 규모의 복잡성이랄까요? 어떤 생산성의 한계랄까요? 이런 것들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산성의 한계에서 충분히 절망한 사람에게 PHP와 같은 기술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를 제가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빠른 속도로 코딩을 해서 여러분한테 그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는 PHP라는 기술이 개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기에는 이전 것과 다름이 없지만 그게 중요해요 사용자에게는 똑같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면 그 기술은 도입해 볼 만한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CSS를 클릭했을 때와 HTML의 JavaScript를 각각 클릭했을 때 URL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각각의 URL을 한번 에디터에다가 정리해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위에서부터 HTML, CSS, JavaScript를 보여줄 때 주소를 비교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지금 우리는 3개의 웹페이지를 화면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파일로 3개의 웹페이지를 표현하고 있나요? 하나입니다 어떤 파일이요? 여기 있는 index.php라는 단 하나의 파일로 우리는 3개의 웹페이지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웹페이지는 물음표 id는 HTML이냐, CSS이냐, JavaScript이냐에 따라서 단 하나의 파일인 index.php라고 하는 파일이 이 id 값으로 들어온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웹페이지를 출력하고 있단 말이죠 찍어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php가 갖는 중요한 효과입니다 즉, 우리는 이 웹페이지가 1억 개라고 하더라도 단 하나의 파일인 index.php라는 파일을 변경하는 걸 통해서 1억 개의 웹페이지를 단 한 번에 수정할 수 있는 미스테리한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index.php라고 하는 파일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php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중에서 php의 문법에 해당되는 건 무시하셔야 됩니다 무시를 잘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index.php란 단 하나의 파일이 있고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안에 html.css.javascript라는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html에 대한 본문만 들어 있고 css에는 css에 대한 본문만 javascript에는 javascript에 대한 본문만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데이터라고 하는 저기에다가 php라는 파일을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php라는 파일을 추가했고요 여기에다가 php에 대한 설명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로드하면 어떻게 돼요? 짜잔! 보시는 것처럼 단지 php라는 파일을 추가했을 뿐인데 이 웹페이지에 글 목록에 php가 추가됐고 php를 클릭하면 그 php에 대한 본문이 출력되고 javascript를 클릭해도 php가 추가되고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html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고 싶다면 단지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기술 예를 들면 MySQL을 추가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다가 MySQL이라는 파일을 추가해서 MySQ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적어주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MySQL의 글 목록이 추가되고 그리고 기존의 웹페이지가 4개건 1억개건 지금 추가한 MySQL이라는 한목이 모든 웹페이지에 추가되는 폭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나요? 1억개의 웹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사이트에 하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1억개의 웹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웹사이트 앱 예를 들어서 여기 클릭해 보면 우리가 지금 모든 웹페이지가 현재 타이틀이 뭘로 되어 있어요? 웹원의 웰컴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실수했죠? 그러면 이걸 바꾸고 싶다면 index.php라는 단 하나의 파일의 내용을 webto.php로 바꾼다면 기존에 있었던 웹사이트가 1억개라도 1억개의 웹페이지가 한꺼번에 바뀌는 폭발적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순수한 html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이트와 php라는 기술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고 문법도 잘 모르지만 그 기술을 도입했을 때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이 이해가 된다면 또 그것이 어떻게 향상되는가에 대한 비밀이 궁금하다면 여러분은 우리 수업들을 준비가 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php라는 기술이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니까 나중에 천천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의 목표와 여러분이 우리 수업이 끝나게 되면 어떤 파워풀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일단 일종의 예고편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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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